지난 방송에 대한 간단한 요약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몽골제국의 대회의인 쿠릴타이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쿠릴타이는 몽케칸하고 몽골황실의 일족들이 모인 가운데 몽골제국이 다음으로 공략할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동서 양쪽의 적을 상대하면서 동서로 동시에 뻗어나가자는 그런 결론이었는데요. 몽골제국의 전통에 따른 대전략을 수립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제국은 전 병력을 중앙군과 좌우익으로 나누죠. 그렇게 해서 몽골초원에서 남쪽을 내려다봤다고 생각을 할 때 서쪽이 우익이고 동쪽이 좌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쪽 공격을 맡은 우익은 훌라고였고 동쪽 공격을 맡은 좌익은 쿠빌라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는 몽케칸이 자리잡고 있고 막내 아리크부케가 몽케칸과 함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몽골제국의 서방 공격을 맡은 우익 훌라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훌라고가 공격하는 방향은 지금의 서남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공격 진로를 보자면 페르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란을 거쳐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그리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그리고 멀게 거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까지 이루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운 훌라고 하더라도 첫 발걸음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아랍원정의 첫 번째 발걸음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훌라고가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될 주요 목표는 두 가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 세력은 각각 이슬람의 이대종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슬람의 이대종파라고 하면 다수파인 순위파 그리고 소수파인 시아파라고 할 수가 있죠. 인구수로 보자면 순위파가 9고 시아파가 1 그러니까 9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위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순위파와 시아파의 리더들을 하나씩 공략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시아파의 무슬림 세력인 이슬마일파의 아사신 이 세력을 제압하는 몽골군의 모습을 봤고요. 오늘 시간에 다룰 것은 다수파인 순위파의 수장으로서 바그다드에 있는 칼리프. 오늘 시간에는 이 칼리프를 다룰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슬마일파의 얘기를 좀 하자면 훌라구가 암살자 부대로 유명한 시아파의 아사신 부대를 어떻게 제압하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 아사신들은 과거 호라즘 제국의 영토에서 약소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호라즘의 수장인 샤 같은 세속 세력을 보좌하는 그런 지원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호라즘의 수장인 샤를 제압했을 때 이 아사신들도 칭기스칸에게 굴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라즘이 멸망을 하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점차 자기들의 세를 불리면서 거대한 세력으로 굴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를 불려가던 이 이슬마일파의 내부에서 쿠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장이 사망하고 그 아들이 단장으로 세워진 상황에 몽골군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록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몽골군이 이 이슬마일파의 내부 혼란을 틈타가지고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주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몽골군이 공격했을 때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내부 상태에 휩싸였을 때 적을 공격해가지고 평상시에 공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몽골군이 잘라루틴을 공격한 시기입니다. 몽골군이 어떤 때를 틈타가지고 잘라루틴을 공격을 했냐면 잘라루틴이 서부에 있는 세력을 공격해서 자기의 영토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다시 새를 수습하려고 봉거지로 돌아왔을 때 몽골군이 바로 그 봉거지로 공격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적이 굉장히 약할 때 그 시기를 틈타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몽골군의 일관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이슬마일파를 공격했을 때도 이 이슬마일파의 내부 혼란을 틈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무튼 간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정밀하게 수립된 대전략이랑 세부 전략으로 인해서 싸우기 전에 이 무시무시한 암살자 부대인 아사신에 대해서 승리를 담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본의안에게 낚시를 하게 됐는데 이 아사신 부대가 어마어마한 부대인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서 생각보다 몽골군이 싱겁게 이 아사신 부대를 제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전쟁하기 이전에 승리를 결정지는 그런 전략의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지난편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군이 순위파의 수장인 바그다드 칼리프를 공격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 얘기긴 하지만 그보다는 정치적인 분석이 좀 주가되는 그런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스마일파의 아사신을 제압한 훌라구가 다음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은 너무 당연하게도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바그다드의 칼리프입니다. 이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무슬림 세계의 최대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당시에 칼리프는 황제와 교황의 직위를 겸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다수파인 순위파 무슬림 세계에서 세속적인 절대 권력인 동시에 영적인 권위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던 이스마일파의 이맘하고 좀 직위를 비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칼리프가 황제와 교황을 겸한 절대세력이라고 하면 이맘은 이슬람 세계에서 중소세력의 수장 정도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맘이란 직위를 보자면 집단예배를 드릴 때 신도를 지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직접 비교는 안되겠지만 이스마일파의 이맘은 카톨릭의 주교하고 좀 비슷한 직위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교 같은 경우는 관할하는 교구 내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맘 정도하고 비슷한 직위가 주교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훌라구가 공격할 세력은 이 시아파 무슬림 분파인 이슬람파의 이맘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이슬람 세력의 최대 권위를 가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세력이기 때문에 훌라구는 서방으로 향해서 공격을 하기 전에 정치 외교적인 공작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몽골의 군사 지도자를 평가할 때 굉장히 강과하는 게 정치 외교적인 통찰입니다. 이 몽골의 군사 지도자들은 적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게 공격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이 정통성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세력 확장을 노려야 되는 몽골제국 같은 대세력은 장기적으로 큰 저항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쟤네 신용도 안 지키고 쟤네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침공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계속해서 공격을 한 대 이런 식의 얘기가 상대국에 돌게 되면 불필요한 저항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몽골제국 입장에서는 외교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세력이었는데 자기네들이 막무가내로 적을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런 세력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몽골군은 적을 공격할 때 공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적시를 하는 그런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칭기스칸이 호라즘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너네가 우리 외교사절을 죽이고 욕보였으니까 우리는 자국민의 안정과 우리 국가의 권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는 명분으로 호라즘을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특히나 바그다드 칼리프한테 이런 공작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그다드 칼리프가 세속권력이란 신성권력을 함께 보유한 좀 특수한 세력이었다는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아무리 바그다드 칼리프라고 해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칼리프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것은 세태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이런 세속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신성한 권위를 보유하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속권력의 무상함은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보시잖아요. 정치세력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주도권이 바뀌죠. 그걸 가장 극명하고 좀 자극적이고 좀 재밌게 드러낸 게 야쿠자 영화에서 제가 야쿠자 영화를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간에 신성권력은 어쩌면 이러한 세속권력에 비해서 권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영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나 영속성 측면에서는 이 세속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권력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세속권력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만 따지자면 칼리프의 정체성은 신성권력의 절대권이자에 가깝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비교하자면 교황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13세기에 이르러서 칼리프가 신성권력이랑 세속권력을 같이 보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상 그 이전 시대에는 더 강한 세속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세계사 배울 때 이슬람에서의 세속권력과 신성권력을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성권력은 칼리프란식으로 얘기를 하고 세속권력은 술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교과에서 얘기했던 그런 분화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13세기 이전에 10세기에는 칼리프가 부위라는 왕조의 아미르에 의지를 하고 있었고 11세기의 칼리프 같은 경우는 셀주쿠의 술탄에게 종속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세기, 11세기 이런 상황에는 세속권력인 술탄이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칼리프가 눌려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리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 세속군주가 몰락을 하면 자기가 홀라당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세속권력까지 차지하는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세시대의 교황하고 좀 비슷한 면모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속성을 가진 칼리프를 결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명분을 쌓는 게 좋냐 하는 겁니다. 훌라군은 여기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리한 수를 쓰게 됩니다. 너네가 신성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네가 진짜 신성권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성한 권위가 있는 그런 세력이냐 너네도 세속권력에게 종속되고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냥 단순한 세속권력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통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적을 공격하기 이전에 적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자기들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세력이다 이런 거를 만방에 공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라구가 이번에는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적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서신을 칼리프에게 먼저 보냅니다. 훌라구가 칼리프에게 서신을 보내고 또 칼리프는 또 나름대로 키보드를 두드려가지고 이 훌라구의 서신에 맞대응하는 그런 서신을 또 보내게 되는데요. 그 서신의 주고받음을 짧은 상황극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케몽구르로스의 우이그리크는 오를로크인 훌라구가 바그다드의 칼리프에게 드림 그대의 아빠스 가문은 이미 36명의 칼리프를 배출했다고 알고 있어 그들의 계승자인 칼리프여 아빠스 가문이 걸어온 길은 이 훌라구가 잘 알고 있소 그대 가문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게도 번번이 세속 권력을 남에게 양보한 바가 있지 부이조의 아미르에게 이후에는 셀주쿠의 술탄에게 비굴하게 바쳤던 권력 그 권력을 이제 예케몽구르로스에게 영원히 헌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소 그대는 징기스칸 이래로 몽골군이 세상에 가져온 운명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오 영원한 하늘의 은총에 의해 어떤 구력이 호라짐의 샤 셀주쿠 다일람의 왕 그리고 야타백의 왕조를 덮쳤던가 내가 말한 세력은 저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바그다드의 성문을 열어젖혔소 그들 모두 바그다드에 그들의 지배권을 확립한 적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칼리프 자네가 그 모든 세력을 제압한 우리가 바그다드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거절하고 막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몽골군의 기치에 대항하여 공연히 무기를 잡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서신을 전해받은 칼리프는 크게 노하였다 이 이 무례한 자를 보았는가 감히 우리 아빠스 가문의 세송 영역을 순순히 넘겨주라는 그런 망발을 내뱉다니 우선 이 애송이가 보낸 이 잡스러운 글에 답을 하고 그가 내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내 친이 알라신의 진노를 보여줘야겠어 칼리프가 훌라구에게 보낸 서신은 다음과 같다 이제 겨우 자신의 권력을 시작한 그리고 열흘의 성공을 축하해 축배를 든 모든 세상보다 그대가 우월하다고 믿는 젊은이여 너는 몽골에서 마그리브 여기서 마그리브는 북아프리카 북서부 곧 모로코 알제리 튜니지 때로는 리비아까지 포함하는 지방을 이룬다 너는 동쪽에서 마그리브까지 알라의 모든 숭배자들은 모두 내 조정의 노예라는 것을 아는가 그러니까 쿠광이든 커지든 모두 내 발에 엎드려 있지 즉 난 언제라도 그들의 소집을 명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 찬해 같은 애송이의 도발에는 넘어가지 않겠네 올테면 군말하지 말고 와보게 칼리프의 서신을 받아둔 훌라구는 혀를 내둘렀다 흥 애송이라 칼리프의 독설도 제법 정곡을 찌르는 바가 있군 우리 몽골이 애송이긴 애송이지 이제 더 이상 서신을 주고받을 이유는 없다 힘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겠어 훌라구와 칼리프 양쪽에 주고받은 이 서신에 대한 분석을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라구는 역사를 거쳐서 이 칼리프라는 신성 권력이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으로 공격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성 권력이라는 게 실상은 굉장히 세속 권력에 의존적이고 또 그들 자체로 굉장히 세속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성성이 부정이 되고 그들의 신성성을 훼손을 하게 되면 이 칼리프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정치적인 수환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답한 칼리프의 의도는 야 몽골제국 너네가 무슨 정통성이 있냐 기껏해야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제국인데 너네가 어떻게 정통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뭐 결론은 났습니다 양쪽 다 자기네 정치적인 권위를 굽히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서신 자체만 두고 보면 양쪽 다 명분상으로는 적절한 공격이랑 방어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칼리프 입장에서는 몽골군이 무섭기도 했겠지만 항복한 이후에도 살해당한 이스말파의 이맘의 최후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겠죠 이 이스말파의 이맘처럼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은 치고받고 싸우는 거로 결정이 났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세의 정치 같은 경우는 지배자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중대사들을 막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배자들이 자기들의 자존을 걸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걸 고스란히 떠맡아야 되는 것은 민중들이라는 거죠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중세 정치에 비극이 있는데 이 비극이 어떤 쪽에 더 슬픈 그림자를 들이올지 이거를 이유의 이야기에서 쭉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유라는 것은 2부로 넘기겠다는 얘기인데요 1부를 먼저 올려드리고 2부는 이후에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부를 이렇게 마치기가 좀 허전하니까 제가 굉장히 본질적이지만 잘 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번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한테 직접 할 자가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칼리푸는 이슬람교의 종교 중심지인 메카가 아니라 왜 바그다드의 자리를 잡았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성권력이면 이슬람교에서 가장 신성한 곳에 자리 잡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바그다드가 메카에 비해서 정치적이나 상업적인 중심지로서 훨씬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성권력의 본거지라고 해도 정치 경제적인 고려가 좀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지중해에서 페르시아로 이르는 중간지점의 아주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흑해랑 통하고 북동쪽으로는 카스피에랑 통하는 그런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내로는 그 유명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번영을 거듭해온 그런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메카의 위치를 보면 이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거든요 이 메카는 바그다드에서 서남쪽으로 한 2000km 내려가야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 구석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 주변에 있는 거라고는 홍해밖에 없습니다 홍해변의 도시라고 할 수 있고 홍해를 건너도 당대에도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크게 발전되지 않은 이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벽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성권력인 칼리푸라고 하더라도 이 메카에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부적합했다고 할 수가 있죠 어찌되었건 간에 정치적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어야 이 신성권력도 힘을 쓸 수가 있는 게 이 세상의 논리고 법칙이기 때문에 칼리푸도 이슬람 전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또 동서무역으로 부를 숙적하기 위해서는 이 바그다드에 입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그다드의 풍요로 엿볼 수 있는 짧은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다드는 천일야와를 들려준 전설적인 이야기꾼 세에라 자대의 도시였다 500년 동안 무슬림 세계의 부가 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와 칼리푸들은 궁, 모스크, 학교, 개인정원, 공용분수를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 바그다드는 화려한 목욕탕과 물건이 흘러넘치는 바자르의 도시였다 여기서 바자르는 중동에서 상인들이 활동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바그다드는 다수를 이루는 무슬림의 요구를 충족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운 많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중심지 역할도 했고 많은 회당과 학교를 지은 유대인의 문화적 중심 역할도 했다 대도시는 티그리스강의 양쪽으로 번져나갔다 강 위에는 다리가 놓였으며 육중앙 성벽이 도시의 중심을 보호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정도 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다음 내용은 2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2부가 업로드 안된 상태라면은 궁금하시겠지만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업로드 되있는 상태라면은 바로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